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여러분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, 바로 황영웅씨의 팬미팅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번 팬미팅은 어느 때보다도 특별하게 준비되고 있는데요. 팬 여러분들을 위한 황영웅씨의 긴급 편지가 전해졌습니다. 이번 편지에서 황영웅씨는 팬 여러분들의 사랑과 성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, 이번 팬미팅을 통해 더욱 가까이에서 팬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습니다.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팬 여러분들에 대한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? 그리고 여러분, 이번 팬미팅의 티겟은 이미 엄청난 속도로 판매되고 있습니다. 황영웅씨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, 그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. 팬미팅의 날짜와 장소는 이미 확정되었고, 모든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어요. 여러분, 이번 팬미팅은 단순한 만남 이상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. 황영웅씨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는 특별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. 그의 무대 위 열정과 팬 여러분들의 열렬한 응원이 만나 환상적인 하모니를 이룰 테니 기대해도 좋습니다. 저희는 황영웅씨의 팬미팅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, 그날의 감동적인 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. 황영웅씨와의 뜨거운 여름날, 우리 모두의 마음을 뜨겁게 달굴 준비 되셨나요? 여러분, 황영웅씨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추억을 만들 준비가 되셨다면, 이번 팬미팅에서 꼭 만나요.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